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하이터스 1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 2019년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여러분들 오늘 2018년은 잘 보내셨나요? 이번 겨울은 유독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선일부터 3주년까지 스윙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지금 쓰는 거다 좀 더 따뜻하게 생일을 방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2018년도는 황금, 갠띠이었잖아요. 저희 팀의 갠띠인 우성이와 태형이가 정말로 많은 활약하기를 바랐는데 태형이 같은 경우는 공주의 방도 찾게 되고 우성이와 같은 경우에도 예능 출연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로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너는 달랐지 않겠는데? 이번 2019년이 기, 혜연, 황금 대신이라고 해요. 여러분 모두 황금의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스누퍼도 황금의 기운을 받아서 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가요됐어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